짤려볼게요. 무슨 판이에요? 배추팬이 판이에요. 요게 오늘 온... 온... 온...대로... 그래서... 한번 짤려볼게요. 엄마한테 도와주세요. 아, 할 수 있어요. 으이짜! 자, 이쪽. 이게 뭐예요, 근데? 뭔 판? 뭔 판? 길쭉이 판. 길쭉이 판. 엄마야. 그렇게 천천히 해보시다. 우진아, 이게 화면에 대고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해볼까? 이게 뭘까요? 이거 잘라주세요. 어디요? 엄마 잠깐만요. 응. 춥다. 이렇게 판이 나왔더라. 오우, 보여주세요. 아, 이렇게 판이 나왔더라. 박스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판이 나왔더라. 이렇게 판이 나왔더라. 이제 만져봐볼까요? 네. 손 조심, 솔직했으니. 누나 손 조심하세요 여기 화면에 보여주세요 들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거에요? 이거 꺼야돼요 그거 여기다 보여주세요 카메라에다가 이게 뭐에요? 여기 꺼지는거에요 여기 꺼져요 여기 꺼져요 여기 꺼져요 설명서를 보내주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설명서에? 아직 안 뒤져봐요 여기 꺼져요 됐다 설명서에 볼까요? 이거 안 먹고도 안 끓였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끼는거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끼는거에요? 여기 꺼져요 어려워 چら cases 쪼 감사합니다.